어,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엄청 어둡네요. 제가 잠시만요. 제가 아, 네. 오늘은 제가 어떤 환경에 대해 읽어드렸거냐면요. The Beloved Son The Beloved Son 이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음, 하나님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먼저 온다고 말했어요. 그래서 어, 존 이라는 사람이 어, 왔어요. 먼저. 그래서 음, 강해서 어, 무엇을 가르쳤어요. Dr. 아, 아, 아 veramente 새래를 받는 방법에 알아 알려주고 있으셨어 좋아요. 음 생각해먹음 j 문제네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세례를 받은 거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살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물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래요 이전한 사람은?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제 신뢰이 안 될 것 같아요 놀랍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너가 그 약속받은 사람이냐고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신발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엄청 높으신 분이고 많은 신기한 것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뭔가 지쳐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많이 본 다이아몬드예요 맞자 맞자 예수님이 오자 어 그거 쩐느라는 사람이 어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하고 뭐지 뭐지 낙한 것들을 없애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알았어 우린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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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죠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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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너가 나의 세례를 해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.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.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. 예수님이. 어제 나를 세례를 하라고 했어요. 그게 오전 일이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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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께 진심으로 보내주신다.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.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. 그 아들 사랑해요. 그 아들 매우 사랑해요. 나는 너를 예수를 엄청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새가 나타났죠 3번이죠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한 인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기다려봐요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인형은 이 캔디에요 안녕 나는 캔디야 난 구체관절 인형이라서 구관절도 접히지 나는 눈동자도 바뀌어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살짝 다르긴 한데 이건 오리지널보다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슥 슥 슥 눈동 색도 바뀐다 내 원래 눈나라 너네들이 좋아해 조금만 뒤로 가죠 미안해, 끊겨 하고 언니가 나 목걸이도 만들어줬다 이거 봐봐, 목걸이도 만들어줬어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걸로 이게 어떤 소리죠? 어, 이제 멈추다 나보다 더 벗을 수 있다? 나 어때? 귀엽지? 옷도 벗어볼까? 와, 내 목걸이가 걸렸어 이거를 쏙 빼두면 되지롱 나 이것도 벗어볼까? 이거 벗으려면 신발도 벗어야 돼 안 걸면 신발이 껴 오, 오리지널도 좋지만 오, 뭐지? 그냥 비비걸이를 쭉 더 싸고 오,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엄청 크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근데 음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고 안 좋은다면 음 이게 좀 음 잘 쓰지를 못해요 봐봐요 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살짝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뒤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 비비글보다 크치근자 리뉴얼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 저는 이게 살짝 어휴 죄송합니다 이게 살짝 더 어 작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녕 난 갈게 슉 일로와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는 안 했는디 네 그럼 캔디랑 같이 뭘 보러 갈까요? 어 뭘 봐 뭐가 있어 그래 다이아몬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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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야 엄청 많아 뭐가 뭐가 야후 뭘 잘 많이 모았어 별 별 이걸 이쪽 이런걸 제일 많이 받았어 아 그렇구나 별은 뭐야 아까전에 별도 있던데 별 몰라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별도 있던데 별은 뭐야? 한번 눌러봐 그래 슉슉 언니가 언니가 눌러줄게 별은 뭐 한거야 뭐 읽고 막 그런거 하는건데 언니 이거 이렇게 모았어 이건 다 못 모았고 이것도 못 모았어 이건 다 한개씩 밖에 못 모았던데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? 그래 난 이제 난 집에가서 잘래 얼마나 많이 잤는데 그러면 안녕